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대통령 승부도 막판에 실은 말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그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특히 경합주 같은 데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한 3, 4일 전에 뉴욕 여름 랠리에서 초청한 코미디언이 여러분들 페토리코 페토리코가 쓰레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세에 있었죠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뒤 없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비지 쓰레기란 뜻이지 않습니까 가비지란 바이든 입에서 가비지란 표현이 나온 겁니다 쓰레기 그런 표현이 그동안 무대 뒤로 밀렸던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네요 보시면 바이든은 트럼프 후보의 뉴욕 경선 행사장에서 초청을 받았전 한 코미디언이 여러분들 했던 페토리코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port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바다 여러분들 이렇게 떠다니는 내가 본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살아있네라는 말씀처럼 트럼프 뉴욕 행사장에는 초청받은 코미디언 이름 뜨던 이야기니까 코미디언이 한 이야기 트럼프 입에서 가비지란 이야기가 쓰레기란 이야기 안 나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나 강하지 않습니까 The only garbage I see 내가 본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 스포트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표현인가 평소에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말을 조절하는 훈련이 돼 있으면 이런 격한 표현이 안 나올 건데 바이든 후보가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아요 The only garbage I see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본 유일한 뭡니까 쓰레기들은 He's a supporter 트럼프의 지지자들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인 거죠 아주 해리 수보가 굉장히 당황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발언으로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 캠페인의 스포트라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요일 밤 트럼프는 라틴계 유권자들과 통화하면서 도널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자 헤리스의 선거운동의 골척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쓰레기 여러분들 청소문 복장을 잃고 쓰레기 차를 탄 트럼프 바이든의 치명적 말실수 호재가 악재가 되다 트럼프 후보의 막판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푸에토리코 쓰레기 쓴 발언의 파장이 푸에토리코는 괌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토죠 그런데 인구가 작기 때문에 선거인단은 없습니다 쓰레기 쓴 발언의 파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치명적 말실수 한마디로 3일 만에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그린베이 오스틴 스트라우벨 국제공항 할주로에서 환경미화원 복장으로 쓰레기 수거 트럭에 탄 채 등장했다 트럼프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저는 방송에서 이런 행강옷을 입고 나서 저 분이 무슨 옷을 저렇게 입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대단한 미국 대선 판세는 지난 27일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유시에서 잔조 연설자로 나선 한 코미디안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썸이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변곡점을 맞았다 쓰레기 발언이 히스패닉을 비롯한 소수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성 발언을 해석됐기 때문에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며 상황이 돌변했다 트럼프 측 인사의 치명적 발언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29일 헤리스를 지원하기에 직접 참전해 유일한 세일인 그 트럼프의 지지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라틴계를 악마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미국적인 것이 아니다 헤리스를 돕기에 꺼낸 그의 발언 미국 국민 절반에 가까운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칭하는 국민 비하 발언에 해석되며 더 큰 논란에 희소했다 국민의 반이 쓰레기니까 쓰레기라는 표현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단어라는 것이 습관이니까 가능한 좀 격한 표현을 평소에 안 쓰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건데 바이든도 여러분들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데서 이렇게 격한 표현을 잘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이 튀어나온 거죠 가비지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한 옷을 입고 나와 가지고 유세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이 30일 뒤늦게 소셜미드에 트럼프 지지자의 혐오적 발언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백악관 대변인까지 바이든은 트럼프 지지자를 쓰레기로 보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날 위스칸신 유세의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채 자신 이름이 새기 전 쓰레기 수거 트럭을 당장했다 내 지지자든 쓰레기가 아니고 난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쓰레기 트럭이 마음에 드나 이건 카말라와 바이든을 기리는 트럭이다 위트가 있네요 이제 급당황한 거죠 헤리스 후보가 환경미화원 복장으로 유세 연단에 그대로 올라서 트럼프는 2억 5천만 명의 미국인은 쓰레기가 아니다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앞서 노스켈로라 뉴스에서 드디어 바이든과 헤리스가 우리 지지자들을 진정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실토했다 그들이 쓰레기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진심이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심장이며 영혼이고 바이든과 헤리스가 미국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이끌 수 없고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어쨌든 헤리스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참 대단한 히트작을 했네 영어 표현이 너무나 강하네요 한글 표현보다 The only garbage I see is his supporter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